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달아줬음 그거 했습니까 했으면 빨리빨리 그거 다시 다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좀비 마을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이 마을을 빨리 부숴야지 바이러스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좀비들이 6시까지 빨리 부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파스를 부술 수 있을지 계단 위에 올라가 볼까요 댓글 달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레벨이 10이 20이 되면 조금 이제 완전히 좀비 마을을 부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55 레벨이 돼야지 요 맵은 좀비 마을을 끝났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지금 빨리 오십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매도는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미니 냉장고로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미니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푸지진에 미니 냉장고 이미 샀는데요 그래서 말해보는 거예요 궁금한 궁금한데 댓글 달아줄 분 없나요 네 아 미니 냉장고를 뭘 할 때 쓰는 거예요 아 얘가 등에 지금 얻고 있군요 아 벽돌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와 미니 냉장고랑 지금 벌꿀이랑 이게 이름이 뭔가요 벌꿀 요건 캔디 이거 요건 캔디벅다니 요건 요건 어 벌 벌꿀 벌꿀로켓이에요 벌꿀로켓이랑 캔디벅다니랑 미니 냉장고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이 마을을 퇴치할 수 있겠다 와우 판매해버리기 15,000원이나 벌어버리네요 개꿀이에요 완전 완전 개꿀이에요 어 살 수 있는 거면 한 개도 없는데 치킨 상어 그 뭐단 발산지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네 저거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 바로 요거 말고 요거에요 스튜리스틱 발사기 얼만가요? 또 구매하고 싶은데 우와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한꺼번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벌으면 그것은 나중에 노력이 없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노력을 해서 벌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음 빨리 개꿀이에요 완전 우와 이제 튕기지도 않네요 우와 160이나 되네요 저거는 무슨 색깔이죠? 그건 뭔가요? 컨테이너인가요? 네 컨테이너에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외국에 뭐를 주문하면 자동차 주문 같은 거 하면 배달해주는 그런 트렁크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설명을 엄청 잘 역시 내 생각들은 잘해주시네요 푸짓 친구들이 엄청 잘 알아듣겠는데요 와우 판매하면 3,000원 3,000원을 벌어요 우와 상점가서 뭐 할까? 상점가서요? 한번 좋은 거 사봐요 파이 보물상자 대박 우와 악마로 악마로 좀비 친구들인가요? 아니요 원격폭탄 이것도 엄청 강한 아이죠? 네 어 어 그러면 얘는 어 25,000원을 벌네 얘는 35,000원 7,000원 7,000원 얘는 10,000원이나 벌어 우와 얘는 15,000원이나 벌고 네 얘는 25,000원 얘는 35,000원 얘는 50,000원 얘는 100,000원을 벌고 아이고 엄청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엄청나게 벌 수 있네요 기록스백 여행가방 더들백 미니냉장고 태영 미니냉장고는 이미 샀어요 대단해요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요 부지시는 다음번에 목표로 뭘 사는게 목표에요? 바로바로 어른되가지고 제가 어른되면 차 부숴보세요 차를 부수는게 개꿀 지 아예 다 부수는게 아까전에 어쩌지 어떻게 차가 움직였어? 차 움직일 리가 없었는데 그니까 움직였어 우와 차가 우와 멀리서 그렇게 해도 되네요 환경오염이 우와 지금 좀비 마을에 바이러스가 걸린 이유가 여기 아이고 나 날라가는데 우와 나 날라갔어요 대박이에요 와 날라가서 다행이라 여기 위에서 하나하네 참만 다행이에요 여기 위에서 하나하네 아 나 피해 우와 피했어 겨우겨우 피했어 아 날라가는데 아 응 아 아잇 내가 왜 피하지 않았지 대박 대박 버그로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와 기둥을 공략하는 거네요 빵야 우와 아 기둥 공략 대단해요 땅 야 우와 아 기둥을 탁 날라가 땅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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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제 다른 곳에 가볼까요? 높은 빌딩을 부수는 걸 멋있는 걸 한번 자랑해 보실래요? 35레벨을 가.. 아니 45레벨 가서 해야 된대요? 음 아직 엄청나게 남았네요 엄청나게 남았네요 뭔가 계속해서 노력하던 거예요 아이고 파괴력 엄청나네 우와 엄청난 파괴력이네 진짜로 300 오 파괴력은 300이에요 우와 안녕? 제 이름이 뭐예요? 주돌린가요? 푸지리두돌 뭐지? 됐다 안 차 개버리기 역시 여기는 꿀이득이야 한 번에 한 번에 꿀이득 꿀이득 꿀, 꿀 꿀, 꿀 꿀, 꿀 꿀, 꿀 꿀, 뻣, 뚝뚝 꿀, 그냥 꿀, specjal, сем, Россию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상은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어떻게 좋죠? 엄청 많이. 어떤 건물이 몇 개 남아있어요? 한 개도 안 남았어요.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았죠? 정말요? 네. 그럼 이제 55레벨인가요? 아니요. 55레벨은 아니죠. 아니. 무조건 55레벨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남은 건물들을 알려주세요. 1레벨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판매 해버리기야. 꾸리들. 완전 꾸리들기일 것 같은데. 우와. 상점 가서 뭐 살 거예요? 상점 가서 이미 샀는데요. 뭘 샀어요? 바로. 꼭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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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기예요. 꼭꼬발사기. 엄청난 파괴력. 파괴력. 대단 대단 300이나 버렸거든요 완전 꾸리듯 한방에 한방에 한방컷에 이런 한방컷에 엄청난 파괴력이오 완전한 파괴력이오 엄청 좋았쓰 발사 500이나 됐다구요? 꼬리도 엄청 대단 간바리 자리 뭐가 나오죠? 엄청나요 파괴력이 우와 대박 이것만 하면 19레벨 되겠는데? 21레벨까지 거의 가게 되는 거예요? 응 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19레벨 19레벨이오 19레벨이오 이제 20레벨이 되겠네요 20레벨이 되면 엄청난 폭파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ERCRIBE 제일 먼저 부Der 먼저 부수고 싶은 건물이 어디인가요? 바로 네 비쌈 자리 permit 125 물 뭐라고 Social 은 맞아요. 푸지지는 초보니까요. 와우. 와우. 푸지지 도두는 천보가 아니야. 천보가 아니야. 푸지지 도두는 천보가 아니야. 천보. 천보. 푸지지 도두는 엄청난 아이저. 여기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와우. 푸지지. 난 저게 부서지는 걸 보고싶어요. 저는 맨 위에 올라가서 다 부서지는 걸 봤어요. 와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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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저 위에서 한번 시험해봤어요. 와. 한번 시험해볼게요. 저기. 꼭꼭. 저기 저기. 와우. 엄청나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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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떡방아 찍었네. 떡방아 찍었어 제가. 우와 완전 방아를 찍네요. 저 기둥이 떡방아 찍었어. 그러네요. 저기 가서. 나머지도. 빵야. 뽕야에요. 뽕야. 뽕야. 아이고 푸지지지 티비 여러분. 여러분 빨리빨리 어떻게 가는 방법인지 다 간 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한 번 알려주세요. 우와 한 번에 뽀앙 대박인데요. 저 기둥 하나에 219 블럭이나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파괴력이 하지만 더 넣어놔야지 좋은 거예요. 우와 파괴력이 진짜 엄청난데요. 우와 여기를 놔두고 올게요. 어 갑자기 왜요? 어 알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할게요. 푸즈 친구 여러분 같이 게임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밸류어 11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를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디로 해서 친구 추가를 해서 같이 게임하고 놀 수 있거든요. 와우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 푸즈지나 여기 밸류어처럼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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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안냥 와우 컴안냥 와우 한 번에 완전 컴안냥이에요. 부서지고 있어요. 와우 내 옆에 바로 부서져버렸어요. 와우 이거는 사거리가 네 사거리 아니야. 야 이건 진짜 파괴력 이거 사거리 사거리 싸움이야. 사거리 싸움 엄청난 파괴력인데요 정말 저거 사거리 파괴력이야. 사거리 파괴력 사거리 파괴력 우와 진짜 대단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 사거리 파괴력이고 그러네요 앞에서 하는 건 그냥 파괴력 무조건 그러면 큰 걸 위주로 해서 와우 이 아이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뽕 하고 터트리면은 한 번에 뽕 하고 터지겠죠. 와우 300이나 그래요? 300은 많이 나오는 건가요? 300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300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아우 저 할래요 잠시만요 와우 와우 여기 안에서 한번 폭발시켜 봐야 되겠어요. 와우 여기 안에서 시키면 엄청난 폭발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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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이요 와우 788이요 788이 나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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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띠비야 무슨 개굴이야 개굴 여기 가운데서 한번 어? 아니 이거 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알아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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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트럭 빨간 트럭 빨간 트럭 빨간 트럭 버터 철티에요 저거 저기 여기 빨간 트럭 없냐? 네 초록색 돼 있는 거로 아직 먼저 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어 어 판매해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푸지지 여러분 다시 저희는 판매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판매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나중에는 다른 건물들도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좀비 바이러스 이제 퇴치할 겁니다. 안녕